코로나19 관련 KTN 속보입니다. 어제인 27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늘 오전 9시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확진 환자 수는 총 101만 507명, 1일 신규 사망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사망자는 5만 6,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 오클라호마주를 시작으로 일부 주정부에서 셧다운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도 5월 15일 이후로 단계적인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통계보다 많고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예의대 및 9.11 통화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사망 통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자택에서 숨진 이들의 수가 급증했고, 평년 사망자보다 사망자 수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내 많은 주정부가 불완전한 수치를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경제활동 재개 결정을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의 오늘 아침 8시 25분 발표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만 4,351명, 사망자는 9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지역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총 4,749명이며 조지아주 내에서 12만 7,169건의 테스트가 이뤄졌습니다. 조지아주에 내려진 자택 대표령이 4월 말로 종료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택 대표령 종료 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비필수 업종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시니어와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계층은 5월 13일까지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은 주내의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부터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 지역은 풀턴 카운티와 디케 카운티입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가정의 조사원이 방문해 설문지 작성과 채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는 자원으로 이뤄지며 연구진이 방문해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항체 검사란 항체 보유 여부를 통해 감염 이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악관의 경제재개 관련 세부 지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캠프, 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회사, 식당 및 주점 등 장소별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3단계 경제재개 지침은 공개한 바 있으나 업종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전에 일부 수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 논란에 중심이 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협력한 연구기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로 박쥐를 통해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박쥐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2015년부터 37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가 5월부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 측은 탑승객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CDC 측이 탑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을 뿐 의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사를 비롯해 유나이티드와 프론티어 항공은 운항 중인 승무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소식 2시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속보를 마칩니다.